3호 오늘 되게 여왕 물범 같다. 여왕 물범? 애기는 다람쥐 같아. 공주 다람쥐. 공람쥐. 공주! 그거 뭐야? 이게 요새 고양이들 핫 아이템. 고양이 미니 당구대. 당구대? 이거 고양이 중에 행위사들만 쓰는 거래. 동료 수의사 내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거야. 또 다른 수의사는 또 쓰고 있는 거야. 생산서 사셨어요? 안 쓰면 한이 되겠다 싶어가지고. 조용히 안 되면 내가 칠 거야. 한 번 쳐 봤어? 어. 진짜로 쳐 봤어? 너라면 한 번도 안 쳐 봤어. 한 번 치지 않았어? 어? 누구야? 다 쳐 봤어. 누구야 그 사람? 나랑 못 쳤는데. 어이없네. 아 그 남자 누구야. 당구 치는 그 남자 누구냐고. 야 이거. 괜히 샀네. 아 사고 나서 갑자기 시작부터 마음 나가네. 오 큐대도 있고 인용이야. 이걸 가지고 밤새 놀았다는 고양이의 후기도 들었어. 잠시만요. 아 오빠 유튜버처럼 보여주세요. 이거 초콜릿 같다. 딱 씹어먹고 이렇게 삼키고 싶다. 초크 바르는 거 알아? 몰라. 원래 또 초크는 딱 이렇게 큐드로 잡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. 당구 많이 쳐 보셨어요? 아우 나 대학교 당구장에 살았지. 뚝배기. 이렇게 이렇게. 있어 보이죠? 네. 오 휴모님. 아 휴모님 아니고 사모님도. 나 요새 사모님하고 휴모님하고 헷갈려. 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너무 예쁘다. 이렇게. 오 여기 딱. 성공 두고. 룰이 뭐죠? 쳐서 여기 안으로 넘어. 그냥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? 그치. 브레이킹골. 브레이킹골.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. 원래 고양이들이 좋아한다 그랬는데? 어우 이렇게 휴모님 들어가면은. 죽은 거죠? 죽은 거 죽은 거. 해가지고. 오우. 오우. 성공하니까 아주 그냥. 자 한번 쳐봐. 자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하는 거 해 볼게. 8번 공을 먼저 넣으면 그 몰수패. 그 게임 지는 거야. 안 돼? 먼저 넣으면 안 돼요? 오우. 잘한다. 잘한다. 제법 하는데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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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위를 이렇게 쳐가지고. 잘 봐. 이 공을 맞춰 볼게. 1번 공을. 이게 좀 다르네. 오우. 맞지? 맞춘 거 같지? 오우. 오우. 어시스트에 이은 완벽한 골. 자 그다음에는. 오우. 아 쿠션이 없는데?! 어 그렇지 유지이가 꽂아줘야지 이게 알깍이 같다 엄마는 다른 사람이랑 첫째 닮고 내가 모르는 남자랑 그러고나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웃기지 않나? 애기씨 왜 눈물을 흘려 갑자기 눈물을 흘려 슬퍼? 이거 당구 보니까 옛날 남자친구 생각나서 슬퍼졌어? 엄마처럼? 우리 집에는 당구 다이로는 좁아 메쉬인데 3호 출격 하지만 애기씨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지 나 품에 싸 60S 미니당근대가 안 사는 걸로 이거 당근마켓에 그냥 팔까? 그게 좋겠어 3,000원에 팔까? 5,000원에 팔아보자 잘 노는 영상 예시로 보여주고 엄청 좋아 엄청 좋지? 오 장난 아니네 얘네 표정 아버지 짠합니다 아쉽다 아쉽다 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? 당근에 팔아보자 왜 좀 기다려 볼까? 갑자기 갑자기 우와 볼링 도전하나 봐 너무 볼링은 너무 좋네 다가가 아무것도 하야 그냥 고맙다 고맙다 홉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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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